오늘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여시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재미있는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진 동네 누나 생각하듯 바라봐도 된다는 이야기 보고 가시죠. 2018년 여성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해화역 시위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 당시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의 대다수는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 시점 그 당시에 시위를 참여하고 어마어마한 화력을 보여주던 여성들은 서른 초반 혹은 서른 중반의 나이가 되었죠. 2024년 그녀들은 어릴 적 연애를 하지 않고 fm을 한 걸 후회하며 이제 와서 서른다섯 살 결혼 진짜 늦었어? 괜찮은 남자는 다 짝 있는데 결혼주의자라 너무 우울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 중이죠. 해화역 시위 당시 그렇게 강성했던 여성들은 나이를 먹고 결혼을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울해하는 상황이 재밌지 않나요? 더더욱 재밌는 건 이렇게 글을 쓰는 서른다섯의 여성은 자신이 늦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댓글을 다는 이제 스무살 중반쯤의 여성들은 본인 일이 아니라고 연안한 만나라고 아직 안 늦었다고 요즘은 결혼 늦게 많이 한다고 직장 동료 친구 보면 마흔 살에도 결혼한다고 돼도 않는 조언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해화역 시위가 한창이던 2018년도에 이 글을 썼다면 욕이란 욕은 다 먹었겠지만 2024년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늦긴 했다 주변에 갈수록 멀쩡한 남자 없어질 거다. 이미 나님 나이 시작됐어서 남자들 인기 없을 거다. 같은 아주 현실적인 댓글도 달린다는 게 재밌는 사실이죠. 결혼주의자인데 서른세 살 되니까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 라는 이 여성도 봅시다. 친구들 결혼식 갔다 오거나 친구들 집들이 가서 애기 보고 오면 요즘 너무 우울하고 허탈해라는 이 여성. 내일 이 세상에 내가 사라져도 슬퍼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슬프다는 여성. 화려한 골드미스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불 꺼진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여성. 이 여성은 토나욱의 공부만 해서 전문직이 되었고 자가 자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여성시대하는 fm들이 바라는 갓생사는 여성의 표본이나 다름없는데도 골드미스는 이 세상에 없다고 불 꺼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말하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해화역 시위 세대의 여성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 생각하면 너무 우울해진다는 이 여성. 그녀는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결혼 안 해야지 굳이 결혼을 왜 해야 하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20대 후반 지금에 와서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말하죠. 결혼 생각하면 자격지심 오지고 너무 우울하고 주변에 다들 슬슬 시집가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밉다는 여성. 여시에 이런 글 쓰면 개욕먹을 거 아는데 어디라도 안 털어놓으면 화병나고 우울해서 털어놨다는 저 모습. 자 계산해보겠습니다. 2018년 해화역 시위가 한창일 때부터 지금까지 약 6년의 시간이 흘러 2024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며 FM리즘의 광풍을 맞은 여성은 결혼에 관심도 없던 여성이었죠. 하지만 2024년 현 시점 그녀는 어떻게 되었나요. 본인이 그렇게 미워했던 가부장 제도의 끝판왕이라는 결혼 제도 속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가고 싶어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나요. 남자고 뭐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서 우울하다는 이 여성의 모습. 저 여성은 어릴 때부터 여성시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면 욕을 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성시대에 저 글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감나무에서 떨어질 때 머리로 낙법을 해서 그럴까요. 그녀들에게 이제 여성시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설거지 세탁 완료한 여성들은 남편에게 과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성시대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여성시대에 남은 여자들은 결혼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여자들만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서로의 상황에 공감하며 무한 공감의 연옥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죠. 6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과연 10년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녀들이 남아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시간은 누구 편 우리 편. 즐거운 하루 되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하신다면 저는 그 당일 제작을 해서 정치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하신다면 이제 그의 하신 부들에게 진심으로 하신다면 아멘